이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고구마 튀김이 기름기가 많아서 튀긴 거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함량이 제일 많지 않을까 어떠세요, 본쌤은? 아니, 벌써 여기 앉아있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너무 맛있네 이 기름진 냄새 하면 막 그냥 집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육전, 뭐 저, 튀김, 동그랑땡 아우, 저걸 그냥 확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아니, 근데요,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물론 선생님도 이제 저 음식을 잘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탕국이에요 여기서 고기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요 소고기 기름 그렇기 때문에 이 탕국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우리가 점부칠 때 쓰는 액체형 기름보다 전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기름은 사실 걷어내면 되거든요 이건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 그렇지, 걷어내면 되기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분 기준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떤 게 제일 많은지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탕국의 경우 자, 탕국 제가 한번 떼 볼까요? 하나, 둘, 셋 콜레스테롤 함량이 30.12 그 다음으로 오곡밥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제로입니다 0.00 제로, 밥은 없네요 그냥 콜레스테롤이 네, 밥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고구마 튀김은 얼마일까요? 20.84 어, 잠깐만, 그러면 거봐요, 탕국이 이겼잖아요 일단 고구마보다 탕국이 더 많 테니까요 2분단에서는 그렇고 1분단이 남아있으니까 1분단은 내려가 볼까요? 네, 한번 보죠 제가, 제가 산적 제가 산적은 또 어떨지 열어볼까요? 산적 134.83 세 자리 확 올랐어, 확 올랐어 확 올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태전 그 전에 선배님 좀 띄워주세요 네, 전은 어떻게 될지 1787 야, 전이 높긴 높네요 178.76 더 높아졌는데 그럼 전인가 보다 전이지, 전이라니까 그래도 일단 하나 남았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오징어? 오징어 멀쩡한데 그냥 마른 건데? 마른 오징어 짠 371mg으로 진짜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이 중에서 가장 월등히 높았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고 헉 헉이에요 헉이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오징어는 이거 평소에 그냥 우리가 즐겨 먹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땅콩 네 근데 저게 지금 6등간에 야 어머, 370일 아니, 370일이면 말이 안 나오네 야, 이거 근데 야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여야 아, 난 이건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거 넘기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요? 그거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콜레스테롤의 하루 최대 섭취량은 300mg 이하예요 이제 뭐 우리가 탕국에 산적에다가 동태전에 고구마 튀김 마른 오징어까지 이걸 다 한 상에 넣고 먹는다고 하면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인 300mg을 훌쩍 뛰어넘는 콜레스테롤을 한 끼에 다 섭취하시는 거예요 아, 낮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짠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요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트렌스지방하고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돼 있네요 네, 보셨죠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콜레스테롤 함량이 이제 물론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조심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달걀 노른자나 새우 같은 것들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높아도 무조건 기피하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달걀 노른자나 새우에는 불포화지방이 오히려 많아서 실제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나쁜 것들은 마가린이나 커피 프림, 갈비, 삼겹살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포화지방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이 트렌스지방이에요 이제 과자나 감자튀김, 팝콘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에 이제 트렌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트렌스지방은 특징적으로 LDL도 높이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양쪽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계속 그 먹는 거 쫙 나왔잖아요 거기서 싫어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좀 쫙 좋아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성인의 하루 권장연량이 2000kcal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그 1%인 트렌스지방은 2g 정도로 드시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화지방의 경우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15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따지면 3개 정도만 드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탄수화물 당분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 들어있고 그중에서도 포화지방이 얼마고 트렌스지방이 얼마인지 다 써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게 토탈 양이냐 전체 양이냐 아니면 그중에 들어있는 1회분량 제공량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1회분량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